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낸 국민과 기업, 소상공인들 방역의 힘이 더욱더 필요해진 지금 의료진 감소, 병상 부족, 예기치 못한 변이 바이러스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혀 방역의 힘이 더욱더 필요해진 지금 안정된 대한민국, 안전한 국민 방역의 힘이 되어주는 혁신조달이 있습니다 이는 혁신제품 전용물에서 자체 예산 또는 정부 예산으로 시범 구매 사업 신청을 통해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공공조달 제도로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혁신조달 생태계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역 안전의 개선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혁신조달 추진은 기업에게는 제도학의 발판,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방역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혁신조달은 공공조달을 통해 국가가 국민께 드리는 공공서비스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바꾸어가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은 이러한 혁신조달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어렵고 힘든 방역현장에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혁신기업들이 방역을 위해 개발한 혁신제품을 활용하여 국민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현장 담당자분들이 한결 수월하게 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스페이스업은 근본 코로나19처럼 공개 위기에 감염되는 전염병 발생 시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평소에는 접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 공기를 주입하여 10분 이내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에어텐트, 양압기, 음압기, 공기질 측정기가 내장된 컨트롤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에 의해 2차, 3차 감염이 되지 않게 감염된 환자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코로나19가 정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되도록 왔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이용시설의 출입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건물 출입 시 보다 출입 통제를 편리하게 하고 담당 인력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상 체온인 출입자들만 출입하게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방역큐브 제품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성이엔진은 국내의 클린룸 넘버 1위의 업체입니다 일반 음압병실 같은 경우는 의료진들이 실제로 PPE를 입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MCM은 병실 바깥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언택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피로가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각 기능 요소가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써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자동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병실을 항상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신성이엔진은 국민 모두가 코로나 이전처럼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엠텍 STS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및 각종 병원군을 대응할 수 있는 레벨 C 보호복, 레벨 D 보호복 등을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기존 보호복들은 유럽의 바이러스 침투 기준이 2에서 3등급에 해당되지만 저희 엠텍 STS에서 개발한 제품은 최고 성능의 6등급의 혁신 제품입니다 앞으로도 엠텍 STS의 혁신 제품인 방역복은 0.1에서 0.5 마이크론 크기의 바이러스에 집정 노출되는 의료 종사자들을 감염으로부터 99.99%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저희 BAE Energy는 부족한 음압병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동식 음압병상 VCU를 개발 및 제작하고 있습니다 VCU는 병실, 전실, 화장실의 음압차를 이용해서 각 공간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으며 이 병상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다는 자유로운 이동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여병상이 부족한 지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만큼 타 지역에서 수요 발생 시 VCU를 이동시켜 반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없이 마스크 없이 밝게 웃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음압 캐리어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제품은 외국산 제품과 비교해서 무게는 약 4분의 1, 조립시간은 10분의 1, 가격은 4분의 1로서 CT 촬영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에어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물론 K-방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어 코로나의 조기 종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캐리어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위험의 노출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환자 이동할 때 위험 노출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요 특히 CT 촬영을 할 때 환자를 용이하게 이동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보적 아이디어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시킨 혁신 제품을 소개합니다 PCL의 다중면역진단 원천 플랫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 검사를 대량으로 수행합니다 HISU의 대량 스크리닝 시스템은 혈액 스크리닝, 다중암 스크리닝, 자가 면역 검사 등 다양한 진단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퓨어텍의 공간 멸균 방역 소독기 공간의 세균을 사멸시켜 N차 감염을 감소시킬 차세대 신기술이 적용된 소독기기입니다 BBB의 마크비 코비드19 AG는 독자 개발한 면역 분석 기술로 국내외 특허 획득, 변이 바이러스 검출에 탁월한 항원 진단 키트입니다 입구형 공기청정기 스마트 IoT 에어시원은 강력한 바람으로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방역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안전방역 스마트화를 이룬 우수한 기술력의 벤처 제품입니다 이젠 365의 방역 소독기는 방역과 살균을 동시에 가능케 한 국내 1호 방역 장비이며 해외 시장 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우정보 기술의 핸드레일 살균 청소기는 핸드레일 표면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24시간 99.9% 살균합니다 밴더스터의 마스크 키오스크 자판기는 마스크, 스트랩, 항균 패치 등 위생용품의 판매, 제품 홍보가 가능한 멀티 스마트 기기입니다 다음 M-NEXT의 열화상 카메라는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 교차 감염 비율을 줄이고 안면 인식 출입 관리가 가능한 올인원 생활 방역 기기입니다 어스 열융합 기술의 e클링 게이트는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 냉풍 및 쿨링 소독액을 분사하는 게이트입니다 예산이나 구매 절차의 제약으로 방역 제품의 활용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조절청에 문의해 주십시오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방역의 혁신, 우리 혁신조달이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해 새로운 혁신 기술 또는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분들도 혁신 제품 신청을 통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도전해 주십시오 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업을 위한 퍼스트바이어 혁신조달 혁신을 조달합니다 방역을 혁신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안정, 나라의 방역, 혁신조달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장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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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